영혼을 향해 가는 영혼 만들리는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났는가 하는 생각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 이 성경을 정확히 알게 됐을 때 외적인 행복의 조건은 무의미하게 생각됐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이든 내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 아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인생의 껍질 속에 갇혀 살다가 참으로 알아야 될 사실을 알게 됐을 때의 안도감을 몰랐더라면 어찌할 뻔했는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비참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확실한 것을 쟁취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련유다에게 하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는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들어야 했던 저주의 이 말은 그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든 황인으로 태어났든 백인으로 태어났든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고귀한 영혼이 있는 인간입니다 인간 속에 영혼이 없다면 동물과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돈을 벌 능력을 갖게 되면 자신의 몸을 단장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날씨에 따라 옷을 바꿔 입어야 하는 사람에 비해 민크라는 동물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 털옷 한 벌 입고 나오면 가을 겨울에는 두툼하게 봄 여름에는 보다 얄팍하게 털갈이를 합니다 자연적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겉을 단장하는 면에 있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동물이 사람보다 낫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는데 성경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확답을 얻지 못하고 죽는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성 없는 동물은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면 섬뜩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체는 육체라는 껍질이 아니라 그 껍질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떤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확실히 구분해 놓았습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온 영과 혼 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 몸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합쳐져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강가에서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6개월 후면 내가 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어 그랬더니 모두들 이 사람이 예수 믿더니 예수 흉내를 내나보다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에 저는 틀림없이 그 위를 걸어갔습니다 스케이트를 슥슥 타고 말입니다 물이 고체, 액체, 기체의 형태를 같듯이 사람도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는 태중에서의 한 생애 세상에서의 한 생애 그 후 영원한 곳에서의 한 생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정신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껏해 백년 안에 죽을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들 합니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어요 라는 말들을 하는데 영혼은 고사하고 몇십 년 살다 마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몸은 늙어도 영혼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은 젊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종종 어린아이들이 재미있게 뛰어놀거나 젊은이들이 흥겹게 노는 모습을 보면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함께 분위기에 젖어 즐거워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머니도 이럴 때 흥겹습니까? 라고 물으면 나도 마음은 이팔 청춘이란다 하십니다 마음은 아주 젊으시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늙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